아니 미친 잠깐 사이에 아니 그렇게 열심히 피해다녔는데 이게 물렸다고 왜 제한없음이 되어있는거지 아 그 잠깐 사이에 물렸다고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게임 켜자마자 갑갑해지는구만 이 화면에 이 화면이 벌써 숨이 턱 막히는구만 이 좀비놈들 무직한 놈들 이거 저희가 최대한 좀비 아니 뭐라는거야 이 좀비 이것들을 최대한 버텨 일단 존버 또 존버를 해서 점프팩을 구해요 근데 점프팩을 구할 수 있나 사야될거에요 아마 점프팩이 이게 필요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사진 점프팩이든 간에 탐식가봇이든 간에 이거를 구해 그래서 탐식가봇도 그게 있어야되나 점프팩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건가 탐식가봇 어디까지 가야되는거지 아 이거 이거랑 정찰가봇이랑 같이 연구가 돼야 탐식 그게 널 열리는거구나 아 네 아 짝꿍씨나 아 왜 기절해서 기절해가지고 일단 점프팩이 생기면 얘네들을 어떻게든 좀 피해가지고 어 좀 뭐 외출을 하거나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거래를 하고 들어오거나 그럴 수 있겠거든요 물론 거래를 하려면 머팔로를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혼자 갔다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게를 가지고 올 수는 없지만 밖에 나가서 뭐 저런 청사진을 사온다거나 뭐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약을 사온다거나 그 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 밖에 나갈 수가 있겠죠 상선이 자주 오면 해결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상선 자주 오는 모두를 갖고 오기는 왔는데 이게 뭐 효율이 어디까지 효율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예정이었냐면 여기다가 연초 여기다가 광해풀을 많이 심고 있거든요 지금 광해풀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 해서 야요랑 연초를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작업자족을 다 해야 되니까 최대한 뭔가를 해 해서 우리가 나무도 사야 되고 돌도 사야 되고 강철도 사야 되고 원자재를 사야 돼요 특히 돌 여기서 모든 거 다 해야 되는데 석재를 초반에 깎아 놓은 지금 요정도 완전히 그렇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근데 이 석재를 다 쓰게 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돌을 어떻게 주워와 사실 이게 냉장고 딱 4개밖에 없거든요 이게 겨울이라 그렇지 이거 여름 되고 막 그런 거 뜨면 온도가 유지가 절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래서 냉장고를 2개는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만한 강철이 강철을 여기다가 그만큼 써버리면 400개 있는데 거기다가 다 써버리면 당장 필요한 걸 아예 못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 미친 잠깐 사이에 아니 그렇게 열심히 피해다녔는데 이게 물렸다고 왜 제한없음이 되어있는 거지 아 그 잠깐 사이에 물렸다고 이게 꿀재미냐고요 미칠 것 같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오지게 받아요 하하 그게 어려워요 아 벽에다 지메우씨가 카펫 깔아가지고 아니 이게 잠깐 사이에 물렸다고 뭐 어떻게 살리면 된다 그러던데 근데 하필이면 모기 물리네 이게 혈청이 겨우겨우 100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아니 혈청 없어요 어떻게 혈청을 만들어? 혈청이 있는 게 아니라 저것만 100개 쌓아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뭐 좋은 걸로 하면 이게 치료로 될 수도 있고 아 맞다 50% 확률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좀비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좀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게 확률이 50%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감염이 되더라도 무슨 뭐 좋은 언노운 모른다 그러잖아요 뭐 좋은 치료를 하면 낫는다고 했고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물렸냐고 대체 왜 물렸냐고 그게 왜 제한없음이 되어있냐고 밖에서 림패신 크리드 찍고 내가 깜빡했나 보구만 멍청이가 혈청을 어떻게 만드는 거지? 그게 진짜 연구 약물연구대 이거 여기서 만드는 건가? 약물연구대도 은근히 재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약물연구대를 한 다음에 거기서 혈청을 뽑아내는 거겠지 아마? 안되겠구만 큰일났다 아 게임 켜자마자 바로 여태까지 얼마나 열심히 피해다녔는데 처음으로 물려버렸다고 지금 바로 물려버렸다고 이거를 어이없음 너네도 초식으로 들어가고 얘랑 얘가 나오고 핑하 좀 많은 애들이 나오고 네 안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큰일났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여태 내가 얼마나 잘 피해다녔는데 이걸 막 어디서 가가지고 목을 목을 물리고 와 이게 아니 다른 부위면 잘라내면 된다 그러는데 목을 어떻게 잘라내 죽여야지 죽이라는 거야 뭐야 헐 저게 왜 저렇게 목이 잘려버렸지 야 뭐야 잘리는 게 아니라 왜 했냐고 이게 연구 연구야 어디가 키 큰 잡초를 왜 제거하러 가세요 정신 정신줄 놓았어 지금 아 키 큰 잡초를 왜 제거하러 가 우리 웨이크업 있거든요 웨이크업 된 거야 가면 미쳤네 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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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무야 아니 그 50% 확률이 이렇게 지금 게임 시작하자마자 한 명을 보내야 되냐고 아니 믿을 수 없다고 한 명을 보내야 되냐고 이렇게 혈청 내가 이거 100개까지 모아놓은 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되면 놀 때가 아니시라고 어 지금 놀 때 아니시라고 놀 때 아니에요 예이 뻘짓하지 마세요 아 그래도 얘가 밥이라도 먹여주고 있을까 밥도 먹여주고 대화도 해줄까 지금 좋은 식사 먹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호화식 아니고 호화식 아니고 안 그래도 지금 밥도 없구만 으으으 어디 갔어 아 아 뇌정지 아냐아냐아냐 선생님 그래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너도 움직이세요 그리고 말도 좀 걸어주세요 우리 하루 종일 연구하고 있을게 넌 어디 갔어 언제까지 놀 거냐고 될까? 될까? 속도는 무진장 빠른데 웨이커 먹여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어 되겠는데? 되기는 되겠는데 혈청을 어떻게 쓰는 거지? 혈청이 어 네 그러니까 100개를 모아가지고 혈청을 하나를 만든대요 이거 읽어봤더니 음 100개를 결합을 해가지고 네 그 제조를 하는 것도 좀 걸리는 거 아닐까? 아 맞다 이게 물리면 좀비가 얘 안 보는 거 같던데 맞나? 이렇게 물려가지고 감염이 되면 좀비한테 어그로가 안 튀는 거 같던데 어? 아니 어 이거 잘됐는데? 아 지금 50번짜리 수리해야 돼 이거 아 이거 50번짜리 수리해야 돼 아 어그로 튀잖아요 아 티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수리하러 나갔다 큰 날 뻔했네 큰 나고 있네 지금 큰 나고 있네 어 튀는데? 어디 가시죠? 선배님 어디 나가시죠? 튀는데 요? 어떻게 된 거죠? 아 또 큰일이 나고 있구만 언제 수리하냐 이거 어 이거 언제 수리해 쟤네들을 잡아줄 외부의 세력이 필요하다 아 습격 좀 와줄래 얘들아? 5.8시간? 5.8시간? 됐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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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야외우는 어차피 갈 거니까 찍어놓고 어 그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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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수 있지? 아 부품이랑 강철 다 날아가네 여기서 일단 이거를 빠르게 아니 이게 게임 시작하자마자 물려가지고 말도 안 돼 왜 밖에 나가고 있냐고 밖에 왜 기어나가시냐고 이게 빨간색 때면은 그때부터는 완전 치료가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아예 치료가 안된다고 나와있더라 어 여기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100% 뭔데 이거 아 10개만 있으면 되네 근데 10화짜리는 뭔데? 성공률 10퍼 아 아 아 아 아니야 지금 당장 살려야 돼 아 그런지 타요난데요 이거 이게 작업량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아냐 일단 100화 다 써줘 그냥 한방에 다 써줘 당장 당장 해야 돼 파밍은 언젠가는 될 거야 아 어디서 막 이렇게 흔들려 뭔데 폭탄사슴 터지는 그런 소리 같은데 이거 그런 느낌 같은데 폭탄 킹탄사슴인가 아 저쪽 억울어 풀렸지 아우 내구가 내구가 터져간다 아 작업량 재정신인가 이게 작업량 재정신이냐고 1.8시간 내로 되겠냐고 안될 것 같은데요 아 작업량 어떡하냐고 이게 맥키 오래걸리는데 아 이거 안될걸요 빨간색 되고 나면 치료 안된다 그러던데 맞나? 어떻게 되는거지? 더이상 살릴 방법이 없대요 더이상 살릴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대면 아 이 상태면 아 나무야 아이고 아 아 근데 연구가 지금 됐어요 연구가 지금 됐습니다 안그래도 그거 연구를 하고 있었고 얘가 물릴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물린다고 이게 어 근데 이 상태면 뭐한다고? 생각, 감정, 고통, 배고픔이 무관심하다고? 이 시간동안? 얘는 그럼 무적이라는거야? 밖에 나가도 진짜 좀비한테 억울 안 끌려? 야외는 안 끌리던데 동물 취급이 안 끌렸던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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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를 보니 얘들아? 너네 나 보니? 나 봐? 너네 나 지금 보는거니? 진짜 안보는건가? 어차피 물려도 상관없잖아? 이미 물렸으니까 어? 안보는거 같은데? 얘를 던져가지고 어떻게든 이득을 봐야돼 얘가 이 시간동안은 좀비가 안된다는거에요 어 아니, 이 시간동안은 최대한 부려먹을 수 있다는거에요 그치? 좀비가 얘를 안보잖아 그러면 아, 얘가 밖에 나가서 지금 해야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뭘, 뭐부터 해야될까? 나무를 캘까? 뭐를 하지? 아, 뭘 할까? 어떤거 하지? 와, 뭐하지? 할게 많은데? 나가가지고 한번 시험삼아 공격이나 해볼까요? 한대 탁치고 들어와볼까? 날 보나 안보나? 살짝 어? 오는데? 아예 안오지 않잖아 어떻게 된거야 공격을 하니까 오는건가 아니면 얘네가 어그로를 끌리기는 끌리는건가 알수가 없네 음... 왜 벗겨야돼요? 아, 벗기만 안돼 아직까지 내 정창민이야 저 시간동안은 나랑 지금 계약한 상태라고 더 부려먹어야돼 더 부려먹어야됩니다 좀비 바로 옆으로 가도 나를 안보나? 한번 나가볼까? 어차피 물렸는데? 아, 혈청이 이제 만들어지면 보나? 안보나? 본거 같기도하고 안보는거 같기도하고 본거 같기도하고 뭐야? 못보는거 같기도하고 날방 moving 어? 아닌가? 아, 잘 모르겠네 어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야겠다 어, 혈청 뽑아야지 어? 어떻게 된거지? 총소리에 반응한건가?! 그냥?! 친구얼뭐야 야 너랑 친구야 아니면 친구 아니야? 너 나랑 친구니? 친구니? 너 나랑 친구야? 뭐야? 너 나랑 친구야? 니네? 니네 나랑 친구야 진짜로? 일 시켜도 되는 거야 그러면? 밖에 나가서 저 돌 깎아도 되는 거야? 벽수리요? 당근 봤다 벽수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냥 밖에 나가도 되나? 어 그 반격이 아니라 공격을 무시를 눌러놓으면 아 근데 확실하지 않거든요 이게 얘가 저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 그러게요 총 어그로랑 저거 어그로랑 다 따론가 봐요 잡고 빨리 잡고 어 그 혈청을 하나라도 더 뽑아야지 추출 추출 로썸아 잘됐고만 니가 죽기 전에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좀 많단다 거 그 수리 그니까 그 이쪽 이쪽 라인 그리고 밖에 있는 킬 정도 니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어디 갔지? 아 여깄다 49%짜리가 있거든요 55% 막 49 이런 거 일단 수리하시고 니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야 잘 됐고만 이것도 위기를 이렇게 또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 명이 물렸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쓸모 얘는 진짜 쓸모없는 친구는 아닙니다 얘가 되게 중요한 애거든요 얘 없으면 이제 또 운반할 얘가 없어요 이렇게 되게 중요한 애인데 쓸모없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일부러 물리게 만든 다음에 정착민 사망이 뜨겠지만 일부러 물리게 만든 다음에 음 한 명씩 한 명씩 요런 식으로 쓸 수 있 그렇지만 뭐 사람을 데려오는 거 자체가 쉽진 않지만요 물론 얘는 쓸모없는 친구도 아닙니다 얘가 좀비가 되기 전에 근데 그 안락사 같은 걸 시켜야 될 거 같은 게 좀비가 되면 시체가 아예 없어지잖아요 근데 뭐 딱히 내가 부활혈청 그런 게 구해질까 모르겠긴 하지만서도 안락사를 미리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석관 같은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아 석관을 만듭시다 석관을 만들어서 냉장고에다가 잘 넣어놓고 나중에 만약에 정말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때 부활혈청을 쓴다면 아 근데 잠깐만요 부활혈청을 쓰는 것도 좀 그런데 아 다른 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세력으로 보내버릴까 끝나기 전에 납치한 다음에 석방을 누르면 알아서 나가잖아요 밖으로 나가거든요 어 그냥 그렇게 보내주는 게 낫겠는데 보내주자 쟤 그냥 네 석방해가지고 보내줍시다 알아서 나가라고 어차피 좀비한테 안 물리니까 어머 이거 수리도 잘한다 어 완전 인재인데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거 너무나 잘 됐고요 건설이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6 정도면 완전 그게 낮은 것도 아닌데 아 잘 됐구만 얘가 나가가지고 최대한 이것저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피가 안 차네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간색 아 감염된 신체가 썩기 시작하면 좀비로 변합니다 저 끝에 있는 건 좀 잘렸다 요 아래 있는 거 뭐라고 써져 있는지 이게 이 시간이 다 지나면 그럼 좀비가 됩니다 얘가 한번 야인을 그렇게 좀비로 만들어봤는데 어 진짜로 갑자기 어디선가 막 휙 달려오더라고요 달려오는 게 아니라 날아오더라고요 엄청 무서웠거든요 얘가 근데 잠은 또 자야되냐 그것도 좀 이상한데 어 잠이 아예 안 늘어나는데요 어 잠도 안 자는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이 친구 잠도 안 자 멘탈도 고정인가 이거 아유 결혼 결혼 버프까지 있는데 아 기분도 고정이야 님들 이거 한번 물리면 좀 상당히 쓸만합니다 여러분 어 이거 물리면 상당히 쓸만해요 로썸이 지금 도망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이상하다 무시를 눌러놨는데 왜 도망가는거지? 어 무시 눌러놨는데? 저거 지금 아 벨이지 안 있는 것 같거든 어 봐봐봐 친구야 친구야 친구 친구야 지금 이거 보면 이거 지금 친구야 심지어 완벽한 노예다 얘를 던질 건 아니었다지만 음 얘를 그렇게 쓰려는 건 아니었지만 네 좋은 꼼수를 알았거든요 이제 필요없는 친구가 생기면 좀비한테 일부러 물려가지고 어 일부러 살짝 물려가지고 죽지만 않을 정도로 해서 감염을 일부러 킹브로 시켜놓고 이렇게 부려먹고 그 다음에 저 수감실 건설한 다음에 놔주는 식으로 왜 자꾸 도망치는 거지? 왜 자꾸 도망치는 거야? 무시 눌러놨는데? 도망치고 아 이건가? 아 좀비를 무시합니다 아 좀비를 무시합니다 아 이건가보다 아 이건가보네 음 아 얘가 잠도 안 자요 허기수면 재미다 그대로 고정돼 있습니다 아 기분도 그냥 고정돼 있고 네 배도 안고프고 아무것도 안해요 너무 훌륭한 친구입니다 아 이렇게 부려먹기 좋은 친구가 생기다니 요거를 풀어놓으면 그냥 저쪽으로 왔다갔다 하야겠지?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니까 아마 얘는? 음 해서? 아 어쩔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이별하게 될 거 조금이라도 또 부려먹어야지 뭐 킹 쫄 수 없지 아 얘는 이제 끝났어요 이거는 더 이상 그 치료할 방법이 없대요 이거 네 얘는 이 부분이 절단이 되거나 그래야 된다 그랬는데 감염된 부분이 절단이 되거나 그래야만 한다 그랬는데 절단이 못하잖아요 모기니까 혈청이 통하는 그 나이가 지났어 혈청이 통하는 그 시기가 이미 지났어요 근데 좀비가 얘를 지금 완전 무시하잖아요 거기다가 멘탈도 그대로고 이 상태도 그대로고 다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얘가 죽기 전에 좀비가 되기 전에 최대한 뭐라도 해가지고 뽕을 뽑고 괴롭혀야겠지 응 부려먹어야겠죠 어 뭔 소리야 또 저게 지금 벽 때리는 거야? 아 참나 정말 여기 얼른 이중으로 만들어야겠다 아유 답답해 사음석제 사음석제 아 어디 도망가고 있냐고 지금 아 이빨에 물렸다고 한 마리 들어왔다고 어떻게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왔어? 이거 문을 열었나 설마? 아니 물리긴 했는데 다행히 감염이 뜬 그런 물림이 아니었다 어 너무나 다행이었고 미쳤냐고 집안에 좀비 좀비 두 마리 들어왔다고 아니 아 몇 마리 많이 들어왔네 여기 문 열어줬었나보다 잠깐 딴 데 보는 사이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가 피를 흘리는 물림이 아니라서 저거는 감염이 안 터지거든요 피를 흘려야 돼요 물려가지고 두 마리는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고 트럼보? 음 트럼보 죽겠고만 불쌍한 트럼보 얘는 얘는 진짜 얘 진짜 정말 엄청 엄청 굴려 먹어야 돼 할게 많다 너무나 할 일이 많아 오 트럼보가 이런 곳에? 트럼보가 이런 곳에? 야 여기 지금 벽 다 부시는 거 아니야? 그냥 일로 와가지고 차라리 동물 때려주면은 괜찮으신데 이거 열어도 되겠는데? 열고 굴러가지 말고 갖고 들어가고 못 나가게 해놨으니까 절로 네 아 예 트럼보랑 싸우네요 요정도로는 죽지 않습니다 트럼보가 어느정도 잡아는 주겠네요 크게 의미는 없다지만 아하 불쌍한 럼보 아니 이거 띄우면 사람한테 온다고 아니야 사람한테 못 와 좀비가 지금 틀어막고 있네 있어 한 마리가 더 있어 트럼보 몇 마리야 세 마리야 미쳤나 진짜 어? 내가 더 빠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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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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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비 좀비 친구들이 어떻게든 해줄 거예요 아 좀비 친구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아 저런거 뜨면 사람한테 온다고 아 좀비한테 안 때리고 뭐야 어디가 얘는 얘는 어디가 건설 고거 건설 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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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하고 붙었다 좀비하고 붙었다 어 일단 세 마리 다 좀비랑 붙었다 아 나 바빠 죽겠는데 지금 트럼보 같은 소리 하네 이러다 트럼보 죽으면 내가 갖고 오면 되겠지? 시체를? 로쏘미가 나가가지고 들고 오면 어차피 벽으로 안 끌리잖아요? 근데 트럼보가 야 피 얼마 닳지도 않네 진짜 개세다 좀비가 사실 이렇게 물리는 게 무서운 거지 어 네 몸빵 자체는 야가거든요 근데 저 친구 지금 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으 절로 들어오면 내가 결국 잡아야 되는 거네 내가 잡아야 되는 지붕은 무시하고 거기 지붕 씌우지 말고 어차피 해제를 해야 되니까 여기 한 줄 했으니 이 안쪽도 마저 하고 이 안쪽을 그냥 사은 벽으로 이렇게다가 사면 없나? 이만큼이라도 밖에 나가서 들고 오고 얘가 지금 일로 오고 있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어 빨랩뽜빠 Apostle 어 뭐야 아 들어왔네 저거 아 들어왔네 아 잡으러 가야 돼 잡으러 가야 돼 우리 동물 몸빵 애들이 아주 잘해 주고 있죠 일단 전부 다 몸빵으로 와보세요 동물 친구들 싹 다 몸빵으로 와가지고 같이 싸워줘 어 그래도 고기가 좀 들어오네 어 트럼보 지금 이거 3마리 결국은 다 잡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 복수를 띄웠으니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거기가 덕분에 생기네요 이거는 좀 고맙습니다 가축들 치료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마 치료가 우선순위가 높을 거니까 다친 애들을 얘네가 치료를 해줄 것이고요 네 아 가축들 뭐 잠깐 한 마리 빼고는 다 초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치료를 좀 바꿔갔으면 되겠다 바꿔와도 되겠다 지금은 다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거 봐 아 불쌍한 트럼보 불쌍한 트럼보 얘는 조만간 죽겠는데 벌써 죽기 직전인데 이 친구는 벌써 좋구만 됐구만 좀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기를 또 주고 가시네 아 고맙습니다 또 고기를 주고 가시네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죽었다 죽었다 저거 갖고 와야 돼 저거 갖고 와야 돼 restore 스틸 스틸 아하하하 이것도 이것도 스틸 해야 돼 이것도 스틸 해야 돼 어 이거 이거 2008 스틸 스틸 아 내꺼야 내꺼 비켜 아 얘 좁아가지고 들어가질 못하 아 뭐야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 반대쪽으로 아니지 여기를 뚫으면 되지 지금 어차피 얘가 다시 수리할 건데 아직 시간 좀 남았죠? 아 없어졌다 한 마리나 아깝게 되었어 아 한 마리나 아깝게 되었네요 아 이걸 또 스틸을 못하네 그래도 두 마리나 건졌다 와 고기가 두 개나 생겼다 우리 지금 이렇게 되고 나서 고기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고기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그래도 고기를 두 개나 건졌습니다 네 좀비가 30마리에 그거밖에 안 죽었어? 트럼버가 이렇게 많았는데 그거밖에 안 죽었다고 네 뭐예요 이거 어 근데 가만히 놔두면 회복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좀비가 그걸 또 한 대를 맞으셨네 이것 때문에 죽진 않겠지? 얘가 치료가 되나? 어? 휴식이 된다는 건 치료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되네 아 치료도 해줘야 돼 오케이 괜히 감염 떠가지고 좀 더 부려먹어도 되는 친구가 금방 죽어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오케이 아휴 48시금밖에 안 남았다고 아니 이거밖에 안 남았어 많이 부려먹었구나 벌써 내가 다시 이쪽으로 나오시고 내가 많이 부려먹었구나 저거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아휴 오래 걸린다 얘 능력치도 안 오르나? 아 능력치는 오르네요 이게 아 멘탈 안 나가요 멘탈이 고정이에요 지금 아 나무? 아 나무는 나가지 아 나무는 나가겠지 안 나갈걸? 그 전에 얘 내쫓이면 되거든요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세력으로 내쫓아버리면 어딘가에 살아있음 판정일 거 아니에요 그치 어딘가에서 살아있음 판정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수리중 아니고 바로 옆에 알파카 한 마리 더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음식 그래도 고기는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생겼다 아까보다는 너 얼마 남았니? 아 안돼 하루도 안 남았다 아 하루도 안 남았다 이제 운반 운반시켜야 돼 강철같은 거 거기까지만 딱 들고 가 다른 운반은 집에 있는 애가 해줄 거야 집에 있는 애가 일단 운반을 약간 일반으로 둘까요? 걔가 나머지는 알아서 갖고 올 겁니다 어휴 뭔 소리야 운반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패 5개? 일단 막아 놔 고작 5개 가지러 저까지 가지 말고 그 다음에 근처에 저쪽에도 플라스틸 이런 것도 있거든요 고런 것도 좀 죽어와야 될 것 같고요 한데 어 바로 앞에 곰이 죽어가는데 아 비켜 주먹질 쩐다 아 비켜 비켜야 씨 허잉 뭐야 아 비켜 뭐야 내려놓고 이것도 그럼 사냥을 눌러놓은 다음에 갖고 오면 되는거겠죠? 그러면 인베넥 강철도 있고 냉큼 들고 오시고 아 비켜 문 앞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아 비켜 진짜 비켜 내 자리야 내려놔 내려놔 아 내려놔 내려놔 내려놓고 얼마나 남았지 13시간? 쟤 정말로 얘 쫓아내야 되는데 아 일단은 플라스틸부터 플라스틸부터 하 나무도 해야되는데 야 이거 할거 너무 많은데 이 친구 저 킬존 진짜 근송하게 조금 공사하고 나니까 더이상 뭘 할수가 없다 더이상 뭐 할수있는 그게 시간적 여유가 안된다 더이상은 안돼 더 이게 시간을 지체하면 얘가 아 못갈거야 이제 네 절로가자 그 만약에 가는 도중에 좀비가 될거같애 이제는 더 부려먹는 부려먹을때까지 열심히 부려먹어놨다 안녕히가세요 불렀엄 좀비임 좀비임 다섯시간 남았음 안녕히가세요 우리 좀비친구 재빠른 강의남 나중엔 치료가 되가지고 우리집으로 돌아오기 바람 그러면 정충창 써가지고 갖고 오자 다시 우리집사람으로 만들어주자 됐네요 두명이 되었네요 다시 열받네요 어 어 야 이거 야 공병괜찮아 야 이거 어차피 좀비한테 비빌거야 아 무.. 그리고 시체조차 못 찾을겁니다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흐흐흐 우리가 지금 무서운거는 메카드랍 아 이렇게 오는애들은 괜찮거든요 메카드랍 이런게 빡센거지 아 뭐냐고 이거 어그로뜨 끌어야된다고 이러면 저기쪽은 어떻게 달라붙었냐고 기다려보십쇼 아 이게 지금 동그란 점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구분이 안가네 우리 사람이 여기 서있으면 어 어그로 끌렸다 어 끌렸다 공병 못해 공병질을 해 아 근데 78퍼야 벌써? 니네가 공병질을 할 수 있을거 같애 니네가 지금 이 좀빗대를 뚫고 우리집으로 들어올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 아 못들어와 못들어와 아 이거 소각러가 의미가 없네 어차피 소각러 없어도 돼 좀비가 다 처리해줄거야 시체조차 남기지 않을거에요 네 아 그거를 또 한 땀 건드렸 아 미치겠네 아휴 좀비야 아 뭐해 아 그거 뽀개지면 아 정말 답답하네 아 좀비야 그거를 뽀갤 때까지 그냥 가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 외벽 하나 나갔잖아 외벽 하나 나갔잖아 이거 이게 부서지네 어 이게 부서지네 저거를 아 내가 어떻게 만들었더라 저거를 만들려면 다른 여기도 부서지네 좀비들아 아 이게 지금 제정신 아닌거 같아 좀비들 우리집 사방팔방 다 난장판인데 저거를 못 잡아준다고 사방팔방이 좀비 때 투성인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나무벽으로 급하게 만들면 어차피 어그로가 끌려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 이게 안죽네 빨리야되는데 이거 아 됐다 저쪽은 됐고 어차피 지금 얘한테 어그로 끌렸을거거든요 지금 이거 나무로라도 얼른 만들어줘야된 됐다 만들었다 아 나무 좀 에반데 근데 어쩔수없지 지금 당장 나무로라도 만들어야되고 그 다음에 아 저 반대쪽 저쪽도 뚫렸거든요 문을 쪼개고 계시네요 정말 킹받는구만 아 이따와봐 이따와봐 아 문 쪼개지마라 아 좀비놈들 정말로 도움이 하무짝에도 안되는구만 아유 동물놈들 동물놈들 도움이 안되는구만 이거를 문을 쪼개면 돌이 25개가 날아가니까 요 칸에다가 세워놓고 동물을 지금 몸방에 있는 애들이 저쪽으로 가시고 요거를 지금 열고 닫으면 될거 같거든요 열어두기를 잠깐 하고 얼른 부서지면 안돼 이거 됐다 아유 간다 나무야 너 빠져야되는데 문 부시는거야? 안 부서졌지 어 안 부서졌어 아 좀비 들어오잖아 한 마리씩 열 받네 좀비가 들어오잖아요 다 안비켜 어 살았다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무조건 데리고 와야지 쟤는 이제 좀비로서 쓰겠습니다 살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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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다 걔는 포섭해가지고 무조건 좀비로서 일부러 살짝 물리게 한 다음에 얘 좀비인가? 지금 당장 물렸나? 안 물렸지? 좀비 이빨 있어? 있네? 어 근데 지금 좀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거든요? 된다고 하면 그냥 놔주는거고 안되면 좋은거고 몸빵으로 일단 다와봐 그리고 여기 다시 닫아두기를 하고요 저 자리를 이거를 또 수리를 해야되는데 이거를 음 홍이가 제한없음이 아니라 일단 여기는 나무로 놔라도 대충 마가는 놨고 부서지고는 있지만 지금 저기에 뚫린 자리를 막아야되는데 어? 아니 이빨이 있지 않았어요? 타박상이었나요? 좀비 이빨 아니였어요? 저게 홍이가 돌을 아무거나 10개를 못줍는다고? 어 심지어 스트레스도 받았네? 아 안되데? 너 그러면 먹을 수 있는게 있을거에요 좀 센거 말고 광이차같은거 지금 얼른 저거부터 닫아놔야지 저기 구멍난 데부터 어떻게든 해줘야지 가축들은 닫힌 애들은 초식으로 가고 대충 반 나누고 먹었어? 먹었죠 그러면요 음 들고 가려면 총을 일단 내려놓으면 총만 내려놔도 요거를 10개는 들 수 있거든요 10개? 어 전파남 석재 아무거나 일단 10개를 들어봐봐 10개 들고 여기까지 가서 진짜 빠르게 공사를 하고 저기에 쟤네들이 저쪽으로 들어올거 같단 말이야 그니까 이거 지금 어 여기 또 있었네 아 나 공병 끝난줄 알았는데 아 무기 방금 내려놨는데요 흐흐흐 근데 무기가 없어도 내가 더 쎄걸? 나 짱쎄 아 저기 뚫렸네 나 짱쎄 지금 어 나 지금 짱쎄 홍이 지금 미쳤어요 지 혼자 다 해먹습니다 한명 더 생겼다 쟤 나간다 쟤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아니 이게 공병이 아 난 좀비들이 알아서 다 해줄줄 알았는데 좀비가 이게 아무 짓도 아니 아무 일도 못하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잡아와 잡아와 얘도 살아있는거지 좀비 주먹 좀비 주먹 좀비 주먹 좀비 이빨 어 얘는 살았다고 보기가 좀 얘는 산게 아닌데 이거 어 쟤는 죽었는데 좀비 주먹 좀비 이빨 아 이빨이 있어요 물렸어 물렸어 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9와 반 이 친구 그러면 일단은 데리고 오고 얘가 얘랑 어 쟤랑 둘 다 잡아와가지고 나무가 그래 하든가 하고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거지 아 대충 갖고 가시구요 할일이 많습니다 지금 할일이 많아요 들어왔거든요 여기 문도 뚫려가지고 근데 저거 뭐 씹히고 나면은 문 안열려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먹히고 나면 문 안열려 있을 것이구요 일단 홍 안으로 들어와있고 더이상 들어오면 안돼 어 비둘기한테 어그로 끌렸다 너무 다행이고 얘가 치료를 할거면 빨리 홍이가 해야겠다 치료 많이 다쳤나 타박성 한다 한대 아 얘도 피울리네 자가치료 하시네 무슨 약을 써주려고 바빠죽겠는데 약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거 얼른 와 정신없어 이거 빨리 먹어 치우고 비켜줘 고지크 자리에서 빨리 거기 먹어치우고 비켜줘 됐나 치료 끝났죠 응 얘도 치료 됐죠 일로와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얘가 인벤에 돌 든거 맞지 일로와서 나무가 이쪽에 서있고 저쪽에 가있는 동안 나한테 어그로 안 튀게끔 나무가 여기있고 얘 어디가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나무가 어그로 다 먹었잖아요 그쵸? 지금 빨리 아 근데 무기가 없잖아? 저놈 잡아야 돼 아니 도망가네 또? 아유 도망을 가 아유 그냥 내 무기 어디다가 내려놓은 거야 야 여기도 뚫렸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없잖아 어 거기 대충 내려놔 그냥 무기를 들 수가 없지 어 나무 거를 집어들면 되지 얼른 이쪽으로 절로 내려가면 안 돼 어 벽 부시고 난리 나는데 여기 이러면 또 착용 착용하시고 저쪽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콩이한테 이거 보고 있는 건가? 야 어디가 잠깐만 잠깐만 대리석이 아니고 전파남 이거 이거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전파남 여기 여기 찍고 얘가 이러면 못 들어오지 않을까? 이거 벽 취급 아닌가? 아 이래도 벽 취급이 아니네 아우 젠장 으휴 여기까지 들어오는 아 여기까지 들어왔네 저게 또 그러면 음 요거는 또 가축의 찬스를 기러가지고 동물 찬스 또 써야지 어떡하겠어 구역 1번 이 아니라 구역 2번 구역 2번 요자리 가축 구역 2번 2번 요자리 하고요 기다리고 싶쇼 나무는 또 무기가 없네 집 안으로 들여보내야겠네 잠깐 집 안으로 들여보내야겠고 봐 이거를 좀 처리를 해야겠고 봐 살짝 열고 빨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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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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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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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아래 빨리 수리해야 됨 요 놈도 잡고 요거 수리하고 요거 수리하고 여와 이상하게 벽을 때리네요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놈이 시체를 빨리 안치워주시네 어 이놈을 얼른 해치우고 킹치우고 으윽 킹치우고 양이 죽었다고 그거를 또 치료를 안해줬어 아 이거 서방팔방 뚫려가지고 정신없어 죽겠네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치워야 또 문이 닫히겠지 물론 문이 거의 그거 하기 직전이지만요 요 놈을 공방을 빠르게 샤 하면 일단 나도 봐봐봐 아 일단 나도 봐 치울 곳이 없다 이쪽은 문이 닫혔고 터지기 직전이지만 그리고 또 아래쪽이 지금 또 몰려오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아 미치겠다 아 이거 아니 이게 도 아니 공병을 막아주지를 못하자고 그럼 요거라도 지금 빨리 수리를 해야지 공병을 이걸 못 막아주냐고 아 폭 터져 아 폭 터져 아 우리 그리고 우리 침대 어딨어 그러고 보니 우리 침대 없지 이것도 만들어주면 침대가 생기지 침대에 나무벽 요렇게 해서 홍이가 지금 당장 진짜 정신줄 놓기 직전인데요 밥을 드시고 얼른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면 중 아니고 메이크업 아까 먹지 않았나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저거를 먹고 아 저기를 어떻게 치우지 그 다음에 벽을 나가는 거 아니지 어 여기 벽을 아 선생님 여기 벽을요 만드신 다음에 여기 수검용을 빼고요 그 다음에 이 완벽 침대를 일단 홍이를 주게 될 것 같고요 요거 치우고 얘도 죽여야 될 텐데 아 어차피 제정신 아니구만 저 친구 감염 얘는 살려야겠다 아 좋은 약 써가지고 일로 갖고 들어와서 이송을 해가지고 아 총체적 망국이다 진짜로 좋은 약 써줘 생약 정도면 충분 안 충분하네 그리고 저쪽에 지금 뚫린 거 여기를 벽을 지금 쳐야 되거든요 저기들 저기를 벽을 쳐야 되는데 어 얘 아직도 집에 안 갔어? 아 지나가는 친구구나 그냥 시체도 치워야 되는데 시체는 또 어떻게 치우지 아 얘가 여기로 들어오면 큰일이지 너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다 어 한마리 한마리 정도는 그래도 들고 들어오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바바바바바바받 어 광이 내성 하나 정도 더 먹어도 되지 않을까 광이 차 얘가 지금 저실주 놓으면 진짜 끝장인데 한마리 다 달고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그거를 어 달고 들어오냐고 왜 니가 싸워가지고 니가 죽여 그거 어떻게든 처리해줘봐 사암석제 하강암 아니고 어느게 사암이더라 여기여기 꼭 글로 나가야되나 멀리멀리 일단 여기는 됐고 어 다시 들어오고 요거 문이 터지기 직전이니까 문이라도 빨리 수리하고 됐구요 만지지 마시고 이제 만지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가축 몸빵에 좀 가있고 그 다음에 초식으로 잠깐 가있고 애들을 교대를 해줘야됨 거긴 왜 또 열려있고 말리야 열린거 얼른 저걸 하고요 안에 들어온거부터 처리가 이게 될까 될까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처리를 좀 해야겠지 처리를 해도 요기를 하려면 저까지 가기는 가야되는데 이게 마법이 있으면 여기다가 벽치기 마법을 딱 쓴 다음에 안에 있는거부터 일단 처리를 하고 어떻게든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없지 또 마법같은건 없지 지금 제한없은 상태면 안되고 일단은 또 얘를 좀 예의주시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얘 좀 치워주시구요 쪼쪽에다가 쪼쪽에 치워주시고 얘는 다행히 가면만 떴지 그거 그거는 안떠죠 아직 좀비화가 되진 않았거든요 얘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쟤를 좀비로 만들어 이 친구를 좀비로 만들어다가 건설이 0이네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진 않겠지 건설이 0이네 그래도 어 깜짝이야 어 아니 어떻게 너 뭐 어떻게 왔어 아 그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잠깐만 어 아 고조수 중독이야 어 어 그 이런 애를 지금 제가 쓸 수는 없거든요 이거 한 대만 살짝 물리자 한 대만 한 대만 살짝 물려야겠다 이게 구조가 아니고 이거 들고 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찬양해가지고 구조가 아니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 단검이라 그렇구나 이게 원거리가 아니면 주워서 주워서 구조가 아니고 아 구조에 와 구조에 와 들어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어 일단 들어와봐 안될 것 같은데 어 뭐야 어 끌렸어 끌렸어 근데 어떻게 들어와 얘가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어 그나마 여기가 좀 자리가 빈다 콧불소는 못 갖고 올 것 같습니다 네 콧불소를 갖고 들어올 순 없고요 그나마 비는 자리가 지금 여기거든요 저기도 쪼개지기 직전이었네 됐고 건설은 잘하니? 이 밖에 안돼? 온김에 이거 수리 좀 해줄래? 안된다고? 건설 얘를 어떻게 해야 살짝만 물리지? 어떻게 해야 살짝만 물리지? 안 죽을 정도로만 살짝 물려야 되는데 살짝 가서 한 대만 아 이렇게 세 마리가 몰려오는 건 좀 그래 한 대만 일단 들어와 볼래? 일단 집 안으로 들어와 볼래 친구야 그리고 옷은 입지 말아줘 어디 갔지? 한 대만 물리고 왔는 대만 빨리 물리고 와 물려서 피가 나야 돼 친구야 뭐야 아 뭐야 방투모 왜 이렇게 좋아 이거 물려가지고 피가 나야 돼 거기서 정신줄 나도 안되고 더럽게 안 물리네 물렸냐? 아 물렸다 하필이면 또 몸통이 물리네 살리지도 못하게 되게 잘 물린다 애들 잘 친다 좀 어 잘 물러오 좋아요 이제 어디 볼까? 물리긴 물렸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감염 임박함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감염됐네? 예스 맞아? 감염 예스 아니야? 감염됐는데? 좋아 이제 얘가 인간의 복수 이게 빨간색이 되면 좀비가 친구친구합니다 얘를 이게 빨간색이 되면요 그러면 좀비가 얘는 안 때리더라구요 그걸 놓였죠 아 얘가 우리집으로 무사히 들어올 수만 있으면 좋았을 것인데 까비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어떻게 들어와 이걸 어떻게 데려와 됐다 아 감염됐다 아 이게 50%에서 고정이네 아 이게 무조건 50%에서 고정이네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되지도 않고 됐다 얘 이제 좀비다 아니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곰이 떨리지 멍청이가 됐다 곰이 제일 좋대요 어 곰이 제일 좋대요 곰이 뭘 안 먹으니 아 되게 열량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어가지고 밥을 잘 안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제한 없음 두고 건설 1번인데 얘가 얼른 담아가지고 지금 아 저쪽에 쪼개져 있는 저 벽부터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답답하다 진짜 이쪽 벽은 맨날 쪼개질라 그래 맨날 쪼개질라 그래 다 내려놓고 오케이 어 내려놓고 그니까요 제가 그 생각 하긴 했거든요 이거 활이 아니라 아까 반격으로 톡 때렸는데 그게 어그로가 안 튀더라고 얘가 아까 맞았을 때 뭐에 맞았냐면 그냥 눈만 화살 촉에 맞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때려볼까 싶습니다 일로 나가볼까요 내가 한번 때려볼까 럼버 볼 들고 때려서 혈청을 한번 구해볼까 되나 모르겠네 반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 반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잡은 건가 약간 나를 방금 순간 본 것 같긴 하거든요 어 아니 이거 혈청 파밍 대박인데 아니 이거 좀비 누구 하나씩 하나씩 좀비 만드는 거 대박인데 이거 아 드디어 탈출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 정말 이 모드 이거 엔딩을 볼 수 있나 어떻게 하는 건가 싶었는데 어느 정도의 그런 숨통이 좀 트이는 부분을 찾은 것 같네요 물론 이렇게 해도 얘네가 나는 습격을 다 막아줄 줄 알았단 말이야 수문장 역할 해줄 줄 알았다고 아니었어 수문장 역할이고 자시고 그런 거 1도 없었고요 아싸 어 성능 죽이는데 이거 한 명씩 한 명씩 좀비 만드는 거 끝장인데 진짜 죽어줄래? 뽑아? 방금 몇 개 파밍했죠? 아 진짜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도 10개가 안 나와 정말 정말 구하기 쉽지 않네 오 진짜 반격도 안 해 반격도 안 해 맴매 맴매 아 반격도 안 해 그리고 얘를 그 처리 구역을 하나 만들어다가 네 좀비는 심지어 뼈까지 먹어주더라고요 대충 여기다가 딱 찍어놓으면 얘네가 이 썩은 거를 알아서 해결을 해주겠지 어 어따가 치우냐고 맞네 야 이거 진짜 생각해보니까 필요가 없는데 우리 집에 있는 시체 그냥 빨리 버리자 이렇게 된 거 곰이 밥을 안 먹어 곰이 지금 한 입밖에 안 했어 이거를 곰이 밥을 먹질 않아 어디 갔지? 아 네 감염이 확정되고 이제 죽을 날밖에 안 남은 애는 빨간색 되면은 좀비가 어그로가 안 끌리더라고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 알고 싶지 않았는데 몰랐고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었네요 이렇게 한 명을 좀 전에 굉장히 중요한 친구를 이렇게 잃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친구를 지금 아이젠작 아 저거 버려 저거 하나만 놔두고 다 버리자 곰 마지막 한 입 하시라고 하 로서마 로서마 요거랑 요거까지 해서 요거 하나 남겨놓고 얘가 신체 결손이 지금 좀 많으니까 곰이 마지막으로 한 입 딱 하시면 그러면 얘가 깔끔하게 사라지겠지 네 아마 그럴걸요? 안 먹으려나? 먹어줄걸? 먹을걸? 어 그렇게 되면 이제 곰도 좀 풀어놓고 저 구역을 없애면 우리 애들이 지금 시체봤다고 되게 싫어하니까 어 이거 막아놓고 이렇게 네 아 아 네 그 어디 뭐 중립세력에 갔다고 떠있습니다 중립세력 아 그렇습니다 아 심지어 신혼이고 맞다 결혼식 뜬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우리 로서미 결혼식 뜬지 얼마 되지도 않은 친구였는데 얘가 아 동물 간다 아 지금 빨리 말 걸어야겠다 그러면 원자재하고 말 걸어야 돼 동물 다 갔어요 안 돼 아 제길 동물 다 도망갔어 아 나 원자재랑 말 걸었어야 되는데 팔거 엄청 많은데 시체 치워주는구만 그래라 고맙다 좀비 우리 2호는 그럴 때가 아니고 여기서 돌을 좀 최대한 캐주고 우리가 지금 밖에서 나무든 돌이든 갖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네 아 동물 까비 저 위에 있는 거 약간 처리가 됐다? 아 되게 까다로웠는데 위든 옆이든 간에 항상 여기 빠글빠글 여기 빠글빠글 붙어있거든요 상당히 귀찮은 친구들이죠 광분하셨는데? 별로 안괜찮은데? 미친 이걸 광분을 띄워버린다고 아 광분을 띄웠기 때문에 나를 때렸나보네 아 원래 전비가 저한테 반격 안하더라구요? 광분 띄우면 벽 때리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 광분 띄우면 어떻게 되는 거더라? 감염이 임박했다고? 아 거기도? 아 거기도 아 이미 좀비야 얘는 아 이미 좀비입니다 괜찮구요 여기도 66이네 일단 저 위쪽 라인까지 수리를 싹 해놓고 그 다음 저기 나무인 거를 돌로 바꾸고 네 어 그 다음에 나머지도 수리하고 강철은 어디서 키오지? 돌은 좀 많이 만들긴 했죠? 이제 이런 것도 갖고 들어오고 얘가 얼마나 남았죠? 65? 흐흐흐흫 아니 좀비 아 저도요 좀비가 물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뭐야 이거 진짜로 뭐야 아 뭐야 다 치워 다 치워요 고기를 좀 쌓아놓고 그걸 먹거나 만약에 넘친다고 하면 스승코드를 만들 수 있으면 그 만들어다가 또 딴 데 세력에 선물을 드린다거나 요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보관을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진짜 뭐 고맙게도 호화식 만들어가지고 멘탈 관리에 쓴다거나 어쨌든 간에 고기는 많을수록 좋은 하마가 누구세요? 하마 누구신데? 하마 누군데 이게 뭔데 누군데 모르는 사람이야 이거 아 시체도 좀비가 돼요? 뭐? 시체가 좀비가 된다고? 얘 시체였어요? 정보를 볼 수가 없네? 누구였는지? 누구였는지 모르겠네? 아 그래? 시체였다고? 대박이다 오 얘가 진짜 빠르더라구요 이동속도가 막 날아오더라구요 이거 그 이렇게 되면 얘가 같은 좀비 취급이라 그런지 공격을 안 하던데 얘가 지금 트럼버풀을 들고 나가가지고 싸우고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근데 나 지금 수리하느라 바쁜데? 아 쓰러져 있었더라면 죽었을 거거든요 아니아니야 쓰러져 있었더라면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금방 왜냐면 피를 흘려야만 아닌가? 아니야 쓰러져 있었다면 내가 봤을 거야 분명히 요 바로 옆자리에 있는 애는 시체였어 그치? 요 옆자리에 있는 거는 시체였어 어 그래? 그 옆자리에 있는 거는 시체였어 시체가 살아나기도 하나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여기 시체가 4마리 있었단 말이에요 드디어 사라지는 것만 한 마리가 세상에 마상에 미쳤다 진짜 좀비다 진짜 좀비야 얘가 얘한테도 반격하려나 모르겠네 일단 한번 가가지고 잡아놔볼까? 누가 하마야 근데? 뭐야 누가 하마야? 맞아 지금 부종민이잖아 심지어 부종민 옷 입고 있잖아요 이거 이거 아까 죽었던 애 맞아요 어 이거 죽은 애야 이거 죽은 애야 아 때리나? 반격하나? 안하는 것 같은데? 어 반격 안하는데? 강력한 좀비 같은 소리하네 안녕히 가세요 강력 같은 소리하고 있네 심지어 이렇게 반격도 안해 아 얘 같은 좀비여가지고 반격도 안해 개좋아 진짜 개좋아 너무 이거 한 명씩 한 명씩 좀비 만드는 거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미쳤다 미쳤어